DROP THE BIT DROP THE BIT Yeah, 오늘은 선글라스 안 끼고 나오셨네요 한 번도 긴 자 없는데 S 오늘은 내가 좀 낯설게 뱉을게 앉아서 듣고 있는 놈들은 해줘 생중계 배울게 많이 널 틀면서 난 체육생 기합받을 준비해 이제 수업 시작해볼게 그래 넌 4분짜리니까 랩은 못해도 돼 너 정도 캐릭터라면 이 방송 취향 저격할만하니까 착한 척 못해 미안 현안에 관심도 없는 방송 네 마지막 희망 고 고 고 고 호 다시 가슴을 뜨게 심폐소생술 온풀인 랩스타 난 그냥 슈퍼스타 한 번도 들은 사람 없어도 한 번만 들은 사람 없었네 난 항상 피날레를 장식해 놓은 피 눈물을 흘리지 내 피곤한 속 경험이 피를 벗게 만들지 쭉쭉 빨아들여 청소기 너 잡힌 행사 마저도 무산이 되고 나는 인간 문화 유산이 끝내 이렇게 돌아가 반비 세상이 네 메이크업에 비포앞 또 다르듯 내가 온풀에 나오는 비포앞부터가 다르네 뱁새로 찢었네 넌 도망가니 넌 황대 까랑이부터 찌찌 고래 래퍼 커스프리 한다고 썼던 꿈에 나올까봐 겁난다야 진짜 꿈께라 방송은 널 조격하려 되돌아올 붐이라 그 격사 수준이 아냐 회사 사람들 노낸다 상품으로 보이는 지은이는 중간중 와서 아이돌을 귀엽고 기계 만드는 것 자체가 이해한 가능하지만 어쩌겠어 랩 대신에 쏟아받치는 이 작사가 들은 너 손에 깼어 이 작사 수준이 캐스퍼 vs 전지윤 전지윤 vs 캐스퍼 세 번째 배틀 공연 끝났는데요 지윤 어때요? 뭐 하고 싶은 얘기 더 있는 건가요? 네 저는 더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캐스퍼 캐스퍼 What a disaster To be honest with you 넌 어딘가 조금 인디언들처럼 부족해 보이지 전부 티저를 봐도 자극이 안 안돼 오히려 풀리지 내 긴장이 달거나 녹듯이 내 랩 유기농 많이 먹어 몸에 좋아니 불타는 투지로 못 따라와 LTE 내 말에 씨가 있어 알아들었지 넌 수박 씨 같아 다 뱉어버리지 상대가 안돼 넌 그냥 M네 껌깍지 씹다 탄물 빠지면 버리는 게 여기 순리 알고 싶음 언니 말 들어 이미지 챙기고 이기고 싶은 그런 욕심은 버리고 넌 참 좋겠다 씹을 거리 많아서 난 참 어렵더라 니가 드뽀라서 그 예쁜 얼굴로 우승해 I put a period So start bleeding I'm done It's over 저도 한 4마디 정도 And are you serious? You're gonna try to speak English in front of me? 다들 물어봐 현아는 어디냐 일단 내 집에서 좀 나가줘 봐 니가 들어온 이후로 여긴 너무나도 물이 안 좋아 솔직히 말해서 눈물도 아까워 이름이 뭐예요? 너야말로 Oh Yeah Oh